오늘 우리에게 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축하하는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탄식의 시간들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기다리는 이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축복을 온 우리에 전하는 천사들과 또 목자들과 그 큰 기쁨의 소식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코로나 팬데믹 이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참으로 탄식과 아픔과 절망과 고통과 신음과 죽음의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극류를 베풀어 주시고 성탄의 예수께서 위로와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신은의 권석들 그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그 백성들 그 가족 가정들 그 기업과 일터와 사업과 직장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생학생들이 수시 결과들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가장 좋은 것으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하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자들 교사들 부모님들 하나님 그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질병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 치료의 광선으로 생명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영광의 왕이오 신이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전 세상이 다 고요하조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끈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조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주울령 넘느라 온 몸이 고난하 이제 악세상 살 동안 새소만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 지혜 오는 하여 헤들렘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로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약성경 욕기 37장입니다 구약성경 798페이지 욕기 3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욕기 3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호의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폭풍을 타고 우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극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욕기 3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여러분 2절에 보면 엘리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욕의 친구도 아니지만 이제 그 욕의 고난의 현장 그 속에 함께 욕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 또 욕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32장에서 오늘 37장까지 쉬지 않고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금 욕에게 또 친구들에게 지혜의 말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라 여기에는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전제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분명하게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지금 어떤 자연의 그런 현상들 자연의 개시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면서 이 자연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그 원인들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주신다 사인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이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계시는데 하루는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대하여서 이 맞은편의 감남산 거기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앉아 있게 되고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에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떤 사인 있고 어떤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24장 전체를 통틀어서 그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와 환란 자연 천지 우주 만물의 어떤 변화와 징조들 그리고 특별히 저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무성하게 되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데 여름이 지나면 이스라엘 절기상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시간 이거를 설정할 때 여름이 지나면 바로 가을이 되는데 가을이 신년이 되고 신학기가 되는 미국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천지 모든 우주 만물 이 모든 것들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냐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일상의 삶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오고 계시고 마지막 때가 임하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이렇게 남겨둠을 당하고 하나는 대려감을 당하고 맷돌을 돌리다가 하차 가서 일하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청성된 종들은 주인이 일을 시키고 밖에 다녀 돌아오는 그 시간에 자기 맡겨진 일들을 청성스럽게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돌아와서는 그 착한 종들 청성된 종들을 칭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25장에 여러분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0천여 비유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아께로 돌아오라 스가리아 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요아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요아께서 너희에게서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이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자연 우주만물 아침에 해가 불고 아침에 바람이 불고 하면 여러분 비가 올 것 같고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오고 제주도에 지진이 있었는데 무슨 물고기들은 알았는지 많이 잡히고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막 토네이도 지진이 나고 그러면 그런 뭐 짐승들은요 막 얼마 전부터 막 이동을 막 하게 되어지고 막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과학적으로 발견이 돼가지고 이런 뉴스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들은 너무나 참 교만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는 이 인생들 이 허망함들을 그렇게 쫓고요 바벨탑을 쌓으며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하고 우상을 성기면서 해와 달과 별들을 성기고 너희는 절대 우상 만들지 말고 나 외 다른 신 성기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 때 읽었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개명과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우리 사람 인간들 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개시록의 2장과 3장에 여러분 일국 교회에 하나님의 이제 사자 사자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들이 교회에 들려지는데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교회는 여러분 이런 건물의 교회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죠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임이 또한 교회에요 에클레시아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국 교회만 일국 교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일국 교회는 소위 말하는 보편적 우주적인 모든 교회를 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의 교회 일국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중세 교회가 근세 교회가 지금 현대 교회에 지금 우리 대구 신흥교회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사람의 말의 말씀만 듣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단 사이비 이 말들은 들으면서 보금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보금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교만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가 이 말씀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연 속에서 분명히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침에 해가 뜨고 노을이 치고 별이 뜨고 달이 치고 이 천지 우주만문들의 어떤 이런 변화들 이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점검하시고 운행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을요 우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메시지들 그 음성들을 우린 분명히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친밀하게 자연 속에서 말씀하시는 일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린 분명히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해나 시느니라 6절에 눈을 명하사 그리고요 또 비와 적은 비,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7절에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하나님의 입금이 얼음을 얼게 하고 여러분 얼음을 얼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입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의 끝에 가도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천둥 치고 번개 치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메시지를 주고 명령하시는 거고 조정하시는 거고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는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극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원인 제공자라는 말씀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때로는 징계를 주시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 같은 경우에는 심판이고 징계잖아요 동시에 뭐요 구원과 생명입니다 그는 바벨탑 징계죠 심판이죠 동시에 구원과 생명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국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천지를 분별함과 같이 이때 이 세대를 분별해라 깨어있어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두 번째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모든 자연의 우주만물들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시고 조절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속에서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자 마지막 메시지는요 그러나 자연 개시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 개시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개시의 완성인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고 똑똑하게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이 마지막 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이 말씀이 기준이에요 캐논 이 기준이에요 말씀을 벗어나서는 여러분 이단이 되고 삼단이 되고 사회비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하세요 그리고 자꾸 여러분 자연 우주 만물 이거 쫓아다니면서 막 충격적인 얘기를 듣는데요 목사님들이고 뭐 이게 예언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 두 번 말씀드렸었죠 돈 들고 찾아가서 하루 앞에 있을 거는 돈 얼마 한 달 후에 예언해주면 돈 얼마 네 1년 후 예언까지 해주면 뭐 돈 얼마 이 점쟁이 같은 목사들이 있고 점쟁이 같은 예언자들이 있다는 근데 거기 줄 쓴다는 거예요 목사도 가서 줄을 쓰고 그 직분자 서명자들도 가서 줄 쓰고 이 약한 세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그리고요 지금 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서 우리 말로 우리 언어로 이 하나님의 게시를 우리가 듣고 읽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금 5대 5서 3장 15절에서 17절 성경은 예수 그리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써 경험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게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꼭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잘 분별하시고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깨워서 기도하시며 말씀으로 분별하셔서 승리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팬데믹 하나님 이 현상들 이 전염병 이 역사가 이 속에 하나님의 담겨진 계획하신과 메시지 하나님 CS 루이스 말하는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은 평소에도 말씀하시지만 조용히 말씀하시지만 이 고난 환란을 통해서 확성기를 들고 메가폰을 들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더 크게 말씀하시고 더 똑똑하게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자연을 숭배하면서 미신과 사이비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하나님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솔깃하고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연약함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료를 애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구시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